오늘은 여러분께 100%의 확률로 인간말종 여자 걸을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트위터를 하는 여자를 왜 걸러야 하는지 딱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마 꽤나 많은 남성들은 트위터하는 여자는 도망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트위터하는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비읍시오트라 그건 니들이 시오티음만 쳐 찾아보니까 그런 거다. 트위터는 오타쿠 SNS인데 뭔 소리냐라고 말하면서 여초 SNS이고 여자가 트위터하는 건 거의 덕질용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리얼 오타쿠 커뮤니티고 내 트위터는 온갖 기업 공식 계정 강아지 고양이만 뜬다. 트위터만큼 진보 사이트인 데가 없는데 지들이 그딴 걸 보니까 그런 거다. 트위터는 뭘 검색하든 아이돌이 뜨는 곳이라고. 트위터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보는데 뭔 소리하냐. 트위터에서 그딴 거 하는 사람은 다 남자다. COT을 좀 그만 검색해 한 남들아. 라는 식으로 남성들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위대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그런 짓 안 한다고 말하는 여성들. 저 여자들 말맞다나 트위터는 정말로 오타쿠들의 SNS일까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트위터의 진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 수법을 말하지 않아도 아실법한 2022년 작성된 글과 첫 댓글 2023년으로 시작되는 이 묘한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말 놀랍게도 트위터에서 SM을 하는 여성들이 모인 게시판이죠. 그녀들은 SM을 위한 정보를 기괴한 언어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구인한 노예 너무 맞돌이다 관계는 2주 정도 뒤에 하기로 했고 피지컬 쩌는데 성격은 소심해서 갭 차이에 돌아버리겠음. SM 구인은 트위터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이 여성. 참고로 여성시대의 사진으로 댓글을 달면 무슨 수를 써도 댓글을 서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일반인이 저 글을 찾아낼 수 없게 사진으로 댓글을 달거나 기괴한 한글을 사용하는 거죠. 한남 상대로 SM은 내가 너무 기괴하다 현타온다. 여성인권운동가들아 나 고민이 있는데 요새 진짜 SM플 하고 싶어서 미쳤거든. 한두 달 전에 오프라인 만남했던 남자인 이은르대 왔고 성격 괜찮았단 말이야 다시 만나서 플레이해도 될까? 라는 고민 상담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성향은 지배자 쪽인데 경험이 하나 없다. 성님 경험은 늘려가면 되는 거죠 대줄 남자 노예는 널려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잘생뿐 놈으로 고르시죠. 라는 놀라운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멋진 언어선택. 배변패드에 쉬해본 여성인권운동가 노예플 선호녀 있어? 라는 식으로 관계를 즐기는 인권운동가. 역시나 자랑스러운 여성시대 회원님들답게 남성의 신상과 사진 뿌리는 건 일상으로 보실 수 있으며 다들 대실 한 번 끊으면 몇 번 하냐? 라는 가성비 질문도 하고 있으며 키 170도 안 되는 남자들 남성성 티내는 거 한심하다. 라면서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루저다라고 말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 플레이를 하는데 목줄이 너무 잘 끊어져서 튼튼한 거 사고 싶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수제 가죽으로 만드는 곳 찾아야 하고 중대형 견용 사면 사람에게 잘 맞는다는 꿀팁 공유하는 여성인권운동가. 개같이 대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시들 상대방 남성이 진짜로 키우는 강아지처럼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대신 개랑하는 건 안 좋아해. 나는 정말 어지러운 댓글의 내용들. 플레이할 때 뺨 맞는 거 좋아하냐?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수위의 글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정말로 트위터는 오타쿠들 SNS일까요? 굳이 여러분께 심연을 탐사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하는 여자는 100%의 확률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이니까 무조건 걸으시고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께서 저런 플레이에 집착한다는 사실도 보여드렸네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진짜 더러운 내용이 많지만 꼭 참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시대에서 SM플레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싱글벙글 소식 전해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심연을 둘러보고 충격받은 멘탈 회복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저 어지럽다 여성시대.